첫 번째 정론 1침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도전을 응원한다. 이화영이가 법원 기피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 제대로 판단을 미루어왔던 대법원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냐. 조선 후보가 사설로 재판 지연 전술 그리고 재판 지연 전술에 말려들었던 사법부를 비판했는데 이제 그런 비판 안 해도 될지 싶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첫날부터 그야말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명되자마자 바로 직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시간 만에 대법원장으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고 바로 직무에 들어가서 4시간 만에 차기 대법관 두 사람에 대한 천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퇴임하게 돼 있는 안철상, 민유수 두 대법관의 후임으로 후임 대법관 후보 추천을 위한 천거 절차를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굉장히 급한 일이죠. 한 2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취임식을 하는데 취임식을 최소화해서 대부분의 법원장들을 취임식에 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유는 일해라. 일해라는 겁니다. 오늘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갔는데요. 대법원 2층 중앙홀이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에 임시로 의자를 내놓고 한 170명 정도의 대법원 실무자들과 함께 취임식을 하는데 주요 법원장 중에는 윤준 서울고등법원장만 참석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법원장들은 다 그냥 집무실에서 일해라.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170여 명이 참석하는 대법원장 취임식. 6년 전에 김명수가 대법원장에 취임할 때는 국회 청문회에 올 때부터 요란하게 퍼포먼스 가짜로 하고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취임식할 때 전국의 법원장 전국의 법원장들을 전부 모아서 600여 명이나 모아서 성대학에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3분의 1 이하로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참석자를 줄였어요. 일해라 이거예요. 일해라. 법원장들이 두 손 두 발 다 벗고 나서서 일해라. 그리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없앨 것 같습니다. 없애든지 개선하든지. 이게 재판지원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장을 판사들이 추천하니까 판사들한테 재판 빨리 해라고 책은 하고 독려해야 될 법원장이 투표권 갖고 있는 판사들 눈치 보느라고 재할 일 제대로 못한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신껏 법원장들이 앞장서서 소신껏 신속재판을 할 수 있도록 아예 추천제를 없애거나 완전 개편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대법원장의 구상을 담은 대법원장의 업무방향에 대한 공료를 하기 위해서 15일 이번 주 금요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놨습니다. 확실히 달라지는 대법원을 달라지는 사법부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부정선거 원천 봉쇄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오늘 이 부정선거 문제를 가장 주요하게 다룬 신문은 자유일본. 자유일본은 일면 톱에서 일면 톱에서 부정선거 논란 업체가 총선 전에 사전 투표기를 정격 교체하고 있는데 이거 의심스럽다.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 사전 투표기를 정격 교체, 60% 넘게 정격 교체하고 있는 업체가 미루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미루시스템즈가 올해 총선 앞두고 사전 투표 장비 63%를 교체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미루시스템즈의 투표 장비를 수출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수출할 때 엄청나게 떠들어댔습니다. 선관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래가면서 그렇게 해서 수출한 나라 이라크, 콩고, 볼리비아, 키르키스탄 등에서 이 미루시스템즈의 투개표기를 도입해가지고 전부 부정선거 10위에 휘말렸어요. 유혈사태까지 났고 아예 개표를 수개표로 다시 하는 나라들도 생겼습니다. 그 미루시스템즈가 여전히 선관위에 의해서 사전 투표기 교체 자극을 60% 이상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자유통일당입니다. 자유통일당의 구주와 대변인이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 제공받은 자료를 자유일보에 제보를 했어요. 이 내역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4월 3일 미루시스템즈와 160억 가량의 사전투표 운영장비 제작 계약을 맺었습니다. 납품기한 올해 11월 30일 계약 일정대로 지켜졌다면 현재 대한민국 사전투표기계는 새로 제작된 기계로 전격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미루시스템즈의 전자개표기 이미 해외 각국에서 여러분 부정선거 의혹을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또 이게 어떤 부정선거 시비를 낳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라크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는데 이때가 2017년 5월 미루시스템즈가 전자개표기를 수출해서 이걸 사용했다가 이런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자개표기로 직계한 결과와 수작업으로 진행한 투표 결과가 투표함에 따라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렇게 부정선거가 심각한 의혹에 휩싸이자 이라크 정부는 전자개표 결과를 취소하고 취소했어요. 하고 수작업에 의한 재검표를 실시했습니다. 2017년 5월이면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또 2018년 12월 31일 콩고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때도 미루시스템즈의 투개표기와 투표용지가 사용되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엘살바드로, 볼리비아, 남아공화국, 벨라루스, 키르기스탄 여러 나라에서 당시 개표 결과에 의문을 품은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 도구가 됐다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선거관이는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바로 이 미루시스템즈를 단독 입찰시켜서 이 미루시스템즈의 투개표기로 투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의심하고 있는 부정선거 시비가 벌어졌던 겁니다. 제가 주펴로 읽는 아시아투데이도 사설로 오늘자 사설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총선이 내년 4월인데 부정선거 의혹을 부른 방식을 고수하면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 이제라도 부정선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선거제도로 전면 개편하고 선거를 치뤄야 한다. 현행 투개표 과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투표자 숫자를 세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입니다. 총선 대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 50만 명 이상이 선거관리에 투입되지만 사전투표자 숫자는 아무도 세지 않는다. 사전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인원과 투표용지 발급수는 사람이 세지 않고 중앙서버가 알려주는 숫자에 의존한다. 개표 때도 투표지 숫자를 따로 세는 사람이 없다. 지난 4.15 총선에서는 투표소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 나눠준 비닐장갑 수가 이틀간 7000매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게 팬데믹 때 우리가 선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때 선거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다 비닐장갑 끼고 마스크하고 그리고 들어가야만 됐거든요. 그러면 7000매의 비닐장갑을 나눠줬으면 7000명이 투표했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투표소 가면서 비닐장갑을 미리 준비해간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나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2만 4천 명 넘게 투표한 것으로 집계된 곳이 있어요. 3배 차이가 납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또 선관에 배달된 우편 투표수가 개표된 투표수와 다른 결과도 곳곳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사전 투표자 수를 손으로 세는 선거사무원 투표소 창관인을 둬야만 이런 사태를 원천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표장에도 공식적으로 표 숫자를 세고 기록하는 인력을 적어도 테이블마다 한 명씩은 배치를 해서 전자개표를 할 땐 하더라도 감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개표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투표기 사용을 위헌으로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나 네덜란드 등 여러 유럽 선진국들이 수개표를 고수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IT가 뒤틀어져서겠습니까? 개표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부정선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수개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키르기스탄, 이라크, 콩고 등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나라들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졌다는 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마침 중앙선관위가 내년 총선부터 수개표 도입 등 전반적인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국민의힘에서 그러한 선관위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선거준비 현안을 보고했어요. 사전투표한 보관장소를 실시간 볼 수 있도록 CCTV 모니터를 중앙선관위나 시도선관위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그때 보호가 됐습니다. 해묵은 숙제들입니다. 부정선거 시비가 전면적으로 제기된 게 벌써 3년 반 전입니다. 하루빨리 실행이 옮겨서 이번 총선 전에 어떤 형태로든 대폭적인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아시아투데이의 오늘자 사설입니다. 동시에 오늘 아시아투데이는 또 다른 문제를 사설로 다뤘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개입, 북한의 선거개입,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개입에 공동으로 경고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북한의 핵미사일 돈줄 봉쇄, 북한-러시아 협력, 군사협력, 가짜뉴스 확산을 통한 선거개입 그리고 중국 팽창주의의 경고장을 날리는 내용의 대북 신이니셔티브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건 아마 사상 최초일 것 같은데 세 나라가 공동으로 가짜뉴스의 공동 대응키로 한 겁니다. 정부 조작의 위협을 막고 선거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세 나라가 함께 나선다는 겁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의 선거개입설에 대비하는 포속입니다. 세 나라가 모두 내년에 주요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월 총선이 있고 일본은 9월에 자민당 총재선거가 있고 미국은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선거개입 차단에 나선 것. 이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국제연대 그리고 우리나라 앞만 보더라도 선관위에 의한 부정선거 논란 원천 개입을 위한 법제도적인 정비를 신속하게 해서 내년 총선만은 북한 해커의 공격, 중국 해커의 공격, 러시아까지 아마 공격하고 났을 수 있어요. 거기에 종북 주사파들의 부정선거 공작을 원천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자유일보 아시아투데이에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도대체 도중동은 뭐하는 곳인가. 한결의 경향이야. 그렇다 칩시다. 도대체 도중동은 뭐하고 있는 곳인가. 과연 나라를 생각하는 언론들이. 이 문제는 오늘 칼럼에서 다시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이런 사람이 더 많이 정치판에 들어와야 이런 사람, 제가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번에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이 고신 끝에 영입한 첫 번째 영입인재 다섯 명 중에 한 명인 하정훈 원장입니다. 육아 멘토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요.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원장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이 하정훈 원장은 랜선 육아 멘토로 통화하는데요. 삐뽀삐뽀 119 소아과. 애들이 갑자기 열이 난다, 아프다. 애들이, 아기들이 말도 잘 못할 때 이게 아프고 울고 뭘 안 먹고 그러면 정말 부모들의 심정은 정말 말할 수가 없죠. 그 아이들을 키우는 초보 엄마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쓴 삐뽀삐뽀 119 소아과라고 하는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정말 밀리언셀러입니다. 그 삐뽀삐뽀 119 소아과의 저자이고 또 하정훈 원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구독자는 3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하정훈 원장이 국민의힘의 1차 인재 영입 5명 중에 한 명으로 발표가 됐어요. 하정훈 원장의 국민의힘 영입 소식이 전해지자 하정훈 원장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응원의 댓글과 동시에 우려의 댓글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우려까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격하고 모함하는 그런 종북주사파들의 댓글도 분명히 대거 올라왔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합니다. 하정훈 원장은 관련 댓글에 일일이 답변을 남겨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왜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에 응했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고 또 쉽게 아이를 키우는 문화를 복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싶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영입에 응했다.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러나 직접 정치할 생각은 없다. 나는 직접 정치할 생각이 없으므로 국회의원 안 한다. 앞으로도 소아과 의사로 활동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돼야 정치하는 건 아니죠. 국회의원은 다 합쳐봤자 300명입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은 수만 명이에요.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정치도 있지만 국회의원이 아니면서도 할 수 있는 정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정훈 원장도 국회의원 배치를 탐내면서 영입된 게 아니라 자신의 평소의 철학과 소신을 정책에 반영하는 길이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길이 이 길이라면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영입제에 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소식에 실망했다는 댓글을 단 한 구독자에게 이렇게 답글을 썼어요.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아니면 내 편이고 내 편이 아니다. 이런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좀 안타깝다. 당이 아닌 인물을 보고 응원해야 끝까지 국민 눈치 보고 도덕적으로 일할 것이다. 솔직히 이 당 저 당 다 퇴보 정치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계속 정치질하면서 뻔뻔하게 사는 거는 다 똑같지 않느냐.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저는 여나 야나 좌나 우나만이 하정은 원장 같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우리 국민의힘 쪽에 영입이 돼서 출마도 하고 또 정책 입안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지만 자신하고 생각이 안 맞거나 취향이 틀린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에라도 들어가서 야당을 좀 개딸 양하의 포로로부터 탈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큰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기업은 1위고 행정은 3위고 정치는 4위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괘씸죄에 걸려서 고생한 것과는 별도로 저는 이건희 회장의 발언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사회의 주요한 문제를 크든 작든 결정하는 공적 영역이 정치입니다. 그 공적 결정을 하는 정치는 4류로 놔두고 어떻게 행정만 3류가 되고 기업만 2류가 될 수 있습니까 정치가 4류면 아무리 잘해야 행정도 4류 또는 5류에 머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야 기업도 5류나 6류에 쳐질 수밖에 없어요. 기업을 1류 기업으로 만들고 우리 행정을 1류 행정으로 만들려면 무엇보다 앞서 정치가 1류 정치가 돼야 돼요. 공적 결정을 하는 영역이 1류가 아닌데 어떻게 사적 영역이 1류가 되길 바랄 수 있습니까 그 점에서 저는 더 좋은 사람들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자유파 진영에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좌파 쪽에 가더라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정은 원장과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정치권을 당당하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선진적인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 그게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다. 그런 말씀도 함께 드려두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오늘이 12월 12일입니다. 12.12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제가 12월 12일 날 12.12 관련 논평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왔어요. 12.12를 논평하려다 보니까 제가 자세부터 다시 바로 잡게 됩니다. 12.12는 12.16과 떼서 생각해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사건 12.16 사건에 마무리가 12.12입니다. 지금 저 종북주사파들은 12.16은 12.16이고 12.12는 12.12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역사적 사실들을 쭉 따라가다 보시면 아, 12.12는 12.16의 마무리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우선 제가 그래서 12.12를 이야기하기 전에 12.16 사건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 KBS 당진 송신서 개소식에 참석한 후에 궁정동 안가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차지철 경호실장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4시경에 부릅니다. 오늘 대통령과의 만찬이 궁정동 안기부 당시 중정이니까 중정 안가에서 있으니 오라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차지철이 연락을 받고 김재규가 일찍 갑니다. 거기에는 궁정동 안가도 있고 중앙정보부 중정부장 집무실도 따로 있었어요. 그 집무실에 올라가서 김재규가 사무실 근거에서 권총을 꺼내서 실탄을 장전하고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권총은 고장이 잘 나거든요.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격발 유무를 다 확인하고 딱 서가 뒤에 숨겨놓고 대통령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6시 4시 한 30분경에 그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4시 40분쯤에 김재규가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 을 전화로 이쪽으로 와라 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6시부터 대통령과 만찬을 하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6시 반부터 저녁을 먹자고 저녁 약속을 잡아요. 더블로 잡습니다. 그런데 정승화한테는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대통령 만찬과 장소와 시간을 겹추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오니까 3인 식사를 준비하라고 정승화를 부르는 자리에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김재규가 저녁 7시 10분쯤에 정승화가 있는 방으로 가서 잠깐 양해를 구해요. 지금 대통령 모시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정승화가 거기서 대기하죠. 그리고 7시 41분에 1분에 밖에 나갔다 돌아온 정승 김재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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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자마자 건방저라는 소리를 치면서 발터 PPK 권총을 꺼내서 두 발을 쏘았는데 첫 발은 차지철 오른쪽 손목에 맞았고 두 번째 총탄이 박정희 대통령의 가슴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김재규가 앉아서 쏘고 나서 일어서면서 더 쏠려고 했는데 총이 격발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자 김재규가 급하게 방 밖으로 나갑니다. 아마 총을 밖으로 간 것 같아요. 거기서 대통령 경호를 하고 있던 경호 부처장 경호처장을 쏴 죽이고 대기하고 있던 박선호와 총을 맞바꿉니다. 그래서 박선호가 준 리볼버 총을 다시 가지고 들어가요. 그때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은 또박또박하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지철은 오른쪽 손목을 맞았기 때문에 김재규를 제압할 수는 없었지만 경호 실장으로서 최소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방으로 들어오는 김재규를 향해서 차지철이 방 안에 있던 직기를 들고서 돌진을 해요. 돌진을 하는 차지철을 향해서 김재규가 네 발을 쏩니다. 리볼버 권총 네 발을 막고 차지철이 김재규를 덮치러 가다가 뒤로 놔둔 거라. 그렇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요. 권총으로는 사람이 잘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결정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가슴의 한 발을 막고 약간 비스듬히 쓰러져 있는 상태였고 김재규는 차지철을 완전히 제압을 한 거죠. 거의 절명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다가가요. 리볼버를 가지고 그래서 후두부 뒷머리 쪽에 50cm 거리에서 권총을 쏩니다. 마지막 한 발을 쏘는 거예요. 50cm 거리에서 그 총알이 오른쪽 귀 윗부분에서 들어가서 왼쪽 콧잔등 쪽에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여기 박혀버려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을 서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이제 노래를 부르려고 갔던 심수봉 가수가 박정희 대통령을 부축하고 있었는데 심수봉을 향해서도 총을 쏩니다. 김재규가 총을 쏘는데 또 총알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김재규가 총을 쏘는 걸 보고 심수봉은 옆방으로 피신을 해요. 당시에 비서실장 김계원이 같이 있었는데 이 자는 김재규가 총 쏘는 그 순간 강 밖으로 도망쳐서 밖에서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비서실장 김계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동과 가동인데 뭐 이렇게 넓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옆 빵이라고 하면 돼요. 바로 옆 집이라고 하면 돼요. 여기에 총 탄이 한 10여 발 발사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한 발 한 발 매발 연속으로 쏘고 이랬으니까 그리고 김재규만 쏜 게 아니라 김재규와의 지시를 받고 박선호 등이 정호실 처장 이런 사람들도 그때 사살해서 죽였으니까 여러 발의 총성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때 육군참무총장 정승화 평생 군인이었던 정승화가 바로 옆방에서 옆집에서 20여 발의 총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자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 거기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통령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안갑니다. 거기에 참석자가 누구냐 대통령 경호실장 비서실장 그리고 종보부장 그런데 20여 발의 총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평생 군회 군회에서 잔뼈가 굴은 육군대장 육군참무총장 정승화가 아무것도 안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리고 비서실장 김계원은 첫 발 아래 도망간 거예요.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김재규를 덮친 것도 아니고 도망갔어요. 바깥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수봉 씨의 진술입니다. 1994년에 출판대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방 밖 북도로 나오니 벽을 향해 등을 보이고 있는 김계원 실장이 눈에 들어왔다. 각하 괜찮으세요? 얼마 지나서 각하 괜찮으세요? 하는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어이가 없었다. 김계원 그는 첫 번째 총소리가 울리자마자 도망치듯 방 밖으로 빠져나간 사람이었다. 뒤늦게 각하 괜찮으세요? 그건 연극이었다. 역겨웠다. 이렇게 심수봉 씨가 씁니다. 그건 몇 시간 뒤 그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 당하고 나서 몇 시간 뒤 총소리가 연속으로 들리면서 약 7발 정도가 들렸는데 이거는 확인사살하는 총소리였다고 합니다. 이 확인사살 과정에서 차지철 이 완전히 철명 사망합니다. 김재규는 10시 30분경에 그때까지 정승화는 계속 그 옆방에 있었던 거예요. 육군참무총장이 김재규는 정승화를 데리고 육군본부를 향합니다. 김재규가 중정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정승화가 육군본부로 가자. 해서 육군본부로 갑니다. 정승화가 그날 밤에 했던 일이라고 딱 그거 하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군병원으로 이송중에 사망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총상을 입은 사체를 청와대 의무실장 김병수가 본 시간은 총격 을 맞은 지 두 시간 후 였습니다. 누구도 대통령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0월 26일 밤이 지나고 10월 27일 새벽이 됐어요. 10월 27일 새젓 새벽 오전 0시 40분 정승화가 야 김재규가 대통령을 시해한 것 같다. 김재규 체포하라. 해서 헌병감 김진기가 김재규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정승화가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불러. 그때까지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있었죠. 불러서 김재규를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으로 김재규를 신문하게 되는 겁니다. 김재규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1차 발표는 김재규 단독범행 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부터 116사건 그 시간에 정승화 유권산무총장이 풍정동 거의 같은 집에 있다시피 했고 김재규와 평소에 친분이 매우 두터웠기 때문에 정승화가 유권산무총장이 박정희 대통령 시의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당시에 있었어요. 당시에 있었는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은 11월 6일 김재규 단독범행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언론에서 김재규가 단독범행했다고 발표하는 그 전두환의 얼굴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저 사람이 실권자구나 라고 외국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정승화가 전두환도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두환을 동해경비사령관으로 전부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해경비사령관으로 전부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정승화의 권위를 당시 국방장관 노재현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전 과정이 보안사령관 전두환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그동안 의혹을 품고 있었던 정승화가 박정희 대통령 시의사건에 단순히 의원이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공범적 역할을 했다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정승화 체포 작전을 하게 됩니다.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체포하기 위해서 비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계엄사령관을 체포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12월 12일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서 12월 12일 6시 저녁 6시에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서 정승화가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으니 체포해서 조사해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거절당해요. 거절 이유는 국방장관 결재가 없다. 그런데 이미 대통령한테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 권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시간을 제체하면 역습당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참 후계 원칙에 따라 전두환 사령관이 정승화 총장을 수경사 헌병대 50명을 투입해서 체포하고 정승화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리 공관 쪽에서 총격전이 있었고 건물 밖에서도 있었고 계엄사령관 공관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체포 작전 7시에 내려졌고 체포 명령이 내려진 지 21분 만에 21분 만에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는 체포됩니다. 서빙고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두환은 유학성 황령시 등과 함께 다시 9시 반에 최규하 대통령한테 가서 정 총장을 연행했다. 결제해달라. 사후 결제를 요구하는데 또 거절당해. 국방장관 결제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결제가 미뤄지고 있는 사이에 정승화 쪽의 세력 이건영 장태환 정병주 하소곤 등이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그래서 이들 또한 무력으로 제압 연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러면 국방장관은 어디 있었냐. 국방부에서 미팔금 벙커로 일종의 피신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10시 15분경에 찾아내서 최규하 대통령한테 12월 13일 밤 2시에 갑니다. 새벽 3시 30분에 노재현이 잘 안 움직이니까 새벽 3시 30분에 신현학 총리가 국방부 청사로 가서 노재현을 찾아내요. 그래서 최규하한테 가자. 그래서 대통령한테 갑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그러니까 그 전날 10월 12월 12일 오후 6시에 전두환 보안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이 정승아를 체포 조사해야 됩니다라고 대통령한테 결재를 요구했던 때로부터 11시간이 지난 12월 13일 새벽 5시에 비로소 최규하가 육군참모총장 연행에 대한 사후 재가를 합니다. 이로써 12시 정승아 체포 작전은 합법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오후에 노재희형 국방부장관이 담화를 하는데 11.6 사건 연루 혐의로 정승아 총장을 연행하고 이와 연관된 정승아 육군참모총장과 일부 장성을 구속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 직에는 이희성 육군대장을 임명했다. 그 발표 이게 12.12 사건 그 후에 김재규와 박선호 등은 6명은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5월 24일 광주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기간 중에 김재규 등 박정희 대통령 시의사건 관련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직결심판으로 처형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최규하 대통령은 사임했고 8월 27일 전두환 사령관이 통일주최국민회의 대의원 그 당시 헌법에 따라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5공화국이 출범합니다. 여러가지 논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딱 두가지입니다. 12.12는 독립된 군사 쿠데타가 아니다. 12.6 사건의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사건이었다. 두 번째 12.12는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12.6 사태의 사건 본질을 감추려고 했던 정승화를 체포하기 위한 불가피한 작전이었다. 이게 역사적 팩트다. 그리고 그 12.12 사건은 12.12 새벽 5시 새벽 5시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사후 결제로 합법성이 완료된 사건이다. 정치적으로는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쿠데타였다. 뭐였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역사적 사건은 그러하다. 역사적 사실은 그러하다. 이러한 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12.6 12.12 에 대한 우리 자유파의 입장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으로 전쟁에 돌입했다는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프레임을 쳐놓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가족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면 그야말로 방탄 거부권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폭망할 거고 정권의 레임독이 올 수 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걱정해주는 민주당인지 몰랐어요. 대통령이 폭망할까 봐 대통령이 레임독에 빠질까 봐 이렇게 절절하게 걱정을 하는군요. 그래서 제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공격 시작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이유는 이유는 두 가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은 문재인 정복 주사파 정권 때 탈탈 탈탈 털었고 다 정리가 됐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제 와서 무슨 특검이냐. 이건 정략 특검이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특검을 대통령 가족이라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버리면 그때부터 4.1 총선은 4.10 총선은 김건희 특검 총선이 돼버린다. 매일처럼 특검 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고 발표해 나갈 것이고 그게 7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특검은 절대 안 된다. 이게 국민의힘의 다수의 의견입니다. 절대 다수의 의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 건 아니지만 몇 명이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돼. 이러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이준석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다들 미쳤습니까?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걸려들고 싶습니까? 뭐 이런 소리를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일찍부터 생각할 것도 없다. 김건희 특검법은 법안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노리는 정략적 법안이다. 좌파 종국 주사파들이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무장해제시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음흠한 공작이다. 따라서 이거 갖고 어물어물해서는 안 된다. 김건희 특검법이 넘어오는 순간 즉각 거부권 활동을 해서 논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어차피 매는 좀 맞게 되겠지만 넉 달 동안 내내 맞고 가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예지. 각오하고 맞을 매는 일찍 맞는 것이 좋다. 또 뭐 그렇게 아픈 매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간명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강행하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정치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미 다 나와 있다. 선택만 남은 것이다. 즉각 거부권 발동을 통해서 이 사안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정국 운영 방식이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장재원 제가 오늘 장재원 관련 기사를 제가 정리를 하면서 좀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저도 장재원이 갑자기 버스를 가지고 수천 명을 동원을 해서 혁신이의 쇄신 혁신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행동했을 때 매우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생각이 있겠지 그런데 역시 장재원이군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어제 최고위원회의 주류 희생 혁신안을 보고하고 종료를 했는데 지금 지도부의 이론인 김병민 최고위원이 지도부 중에 도대체 누가 혁신위의 희생 요구에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았는가 하는 자기 비판의 목소리를 지도부의 이론이니까 자기 비판과 성찰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간판 달고 간절한 마음으로 뛰는 정치인들에게 당 지도부가 희망이 되지는 못할 망정 절망과 원망의 대상이 됐어야 되겠는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도부 중 어느 누가 혁신위 희생에 대한 요구에 대체 답을 내놓았단 말인가 김병민 최고위원의 얘기였습니다. 사실은 저는 김기현도 마음을 내려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시간을 좀 주자 기다려주자 그래도 수십 년 정치에 온 사람이 자신의 정치를 마감하면서 밀려서 벼랑 끝에서 굴러떨어지듯이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 않냐 크롬은 정해진 것 같으니 정치인의 생명과도 같은 명분 그리고 지역구민들과의 양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자 제가 아마 지난주 내내 이런 기조로 이 문제 논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기현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저는 김기현도 대표사태와 불출마를 방향으로 잡고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역시 장재원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에 가장 먼저 장재원이 쇄신의 혁신의 문을 열었습니다 장재원이 글을 올렸는데 페북에 올린 글입니다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돌아가신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큰지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아버지 눈물의 기도가 제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힘 이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 아무리 칠흑같은 어둠이 저를 감쌀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아버지의 신앙을 저도 믿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불출마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장재원 장재원이 돌아가신지 8년이 된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서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글을 올렸어요 장재원 장재원의 아버지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 제가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을 생전에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이 전개 은퇴를 한 후에도 부산 지역에서 포럼 활동을 하면서 부산 지역의 큰 어른으로 활동하셨어요 그 포럼에 저를 초청 해주셨던 적도 있고 또 그런 인연으로 따로 모시고 식사도 한 적이 있는데 장재원은 윤석열 정권의 최고 핵심 실세라고 알려져 있지만 3선 의원 하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봉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 출마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3선 보조에 올랐습니다 그때도 장재원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제가 장재원의 아버님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을 잠깐 만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들 장재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기대가 정말 각별하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보다 한참 선배 어른이시거든요 저한테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시면서 못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못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고 박사가 잘 좀 지켜봐달라 제가 그때를 잊지 못하고 그래서 장재원에 대해서는 늘 그런 애틋함이 있습니다 역시 장재원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정말 용기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장재원의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결단이 국민의힘 혁신과 세신의 흐름으로 세차게 연결돼서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 성공 그리고 정권제 창출 로 이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 나를 밟고 총선 이겨달라 어제 장재원 의원이 저희 방송이 끝난 직후 오전 10시경에 기자회견을 해서 공식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제가 장재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장면을 보면서 어제 연합뉴스 TV에서 논평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설을 요구받고 제가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 장재원 의원의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막상 장재원 의원의 불출마 기자회견을 보니까 마음이 짠 마음이 짠하다 다들 비슷한 심정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재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승리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이다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려놓는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 이라고 믿는다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뤄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언제 불출마 선언을 결심했냐 기자들이 집요하게 이 대목을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과 장재원 의원이 잠깐 만났던 것이 보도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마치 대통령이 억지로 불출마를 시킨 것 아니냐는 식의 뉘앙스가 깔려있는 그런 질문 입니다 장재원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각오는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운명적인 거라고 본다 운명적인 거라고 본다 장재원의 얘기대로 장재원의 불출마 선언이 국민의힘 혁신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되고 이를 통해서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승리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은 여러분이나 저나 또 장재원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누구냐 하고 다들 관심을 갖게 된 게 김기현 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최근 3명의 최소한 3명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3명으로 김기현 장재원 장재원 권성동을 꼽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김재동으로 표현했다고 하죠 김 김기현 재 장재원 동 권성동 김기현은 지금 국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간 국회에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계획된 정책의총 또 취소했고 어제 오후에 있었던 구령마을의 연탄 봉사에도 윤재엽 원내대표들어 좀 하락 그러고 안 나왔다고 합니다 장고에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장재원의 불출마 선언은 사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결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김기현의 구상이 흐름이 이르니만큼 뭔가를 안 할 수는 없다 뭔가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당 대표직은 유지하고 울산지역구 출마는 포기하는 뭐 이런 정도의 절충적인 희생 이걸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측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하고 자기 손으로 그리고 쌍특검 같은 것도 다 자기가 지휘해서 막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 울산지역구 불출마하겠다 그러나 내가 당대표로서 총선 승리는 내가 진두지하겠다 이럴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장재원의 불출마로 이 모든 기존의 계획이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특히 제가 어제 그저께 최재형 의원이 나왔을 때도 제가 대지포 확인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울산지역구 불출마를 하는 게 중요하냐 당대표직 사퇴하는 게 더 중요하냐 최재형 의원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대표직 사퇴가 혁신이다 불출마야 각자 개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지금 핵심은 지역구 불출마 차원이 아니지 않느냐 당의 얼굴을 바꾸는 혁신과 세신의 상징성은 김기현의 대표 사퇴에 있다 이런 식의 취지로 최재형 의원도 얘기했어요 만약에 김기현의 애초에 구상대로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울산지역 불출마만 선언 했다면 그게 뭐 쇄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분명히 희생을 한 것 같은데 변한 건 없고 하는 아주 이상하고 뜨뜨미지근한 상황으로 갈 위험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장재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상황이 모두 다 바뀌어버렸어요 김태흠 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직생은 당 구성원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김기현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다 대표에서 물러나라 이게 쇄신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이영호 의원들 이영호 의원도 김대표의 희생과 헌신이 불출마나 험지출마식으로 나와서는 안 되지 않냐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지금 국민적 요구인 쇄신에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직 사태가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틀간 국회에 안 나오겠다고 하면서 지금 장고에 들어간 김기현 어떤 결단을 내리든 유세일 대통령 귀국 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다들 관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귀국을 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면 이것도 대통령 지시 아니냐 라고 하는 식의 종북 주사파들의 공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 하는 기간 중에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절단하는 것이 잡음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이고 좋은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울산지역 불출마가 아니라 당대표 사퇴 쪽으로 초점이 모아졌고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김기현 당대표에서 사퇴할 경우에 후임 당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윤재혁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 그냥 가다가 선대위를 조기 구성하는 걸로 갈 거냐 아니면 비대위를 구성을 할 거냐 비대위를 구성한다면 한동은 단독 비대위로 가는 게 어떠냐 아니다 정치 경험이 좀 너무 없어서 원희룡 한동은 투톱으로 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서랑설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저께 아침까지도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김귀환 옹이 했던 초선들이 있습니다 이 초선들이 어제 하루종일 납작 엎드렸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다선중진 용태보다 이 개념 없는 초선들부터 먼저 걸러내야 되겠다 라고 논평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념 없는 초선에 더 개념 없는 오비들 사실 우리가 초선 의원들한테 거는 기대는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치 입문할 때 그 초심을 제대로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정치 때가 좀 덜 붙지 않았겠느냐 그러니 꼭 필요할 때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기대거든요 그래서 당이 어려울 때 당내의 다선중진들이나 지도부를 향해서 비판도 하고 쓴소리도 용감하게 할 수 있는 당내 정풍운동은 늘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이 해왔던 겁니다 그런 역할들을 기대했는데 국민의힘의 초선 지금 50여 명이나 되는 국민의힘의 절반 가까운 초선들은 정작 용감하게 목소리 내야 될 때는 찍소리도 안 하고 머리 숙이고 있다가 권력의 추이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쪽이다 싶으면 잽싸개국이 올라타는 그야말로 다선 뺨치는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그동안 보여왔어요 지난 3월 전당대회 때 나경원을 몰아내기 위한 연판장 돌렸던 48명의 초선들이 아주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김기현을 지지한다 안철수를 지지한다 나경원을 지지한다를 떠나서 특정후보를 몰아내기 위해서 초선들이 이렇게 연판장 돌리면서 집단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이 행태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논평한 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연판장을 돌리고 정말 황당하게 당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이 초선들 이들 중에 그 당시 연판장을 주도했던 자들이 이번에 다시 김기현 옹의를 하고 나섰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국회의원 단톡방에서의 대화이긴 하지만 강민국이 진주지역구입니다 배현진이 송파에 박성민이 울산입니다 전복민이 부산에 양금이 대구 윤두현 경북 이인선 경북 최춘식 경기 포천 가평 이런 초선들이 김기현을 엄호하면서 김기현 용태를 주장했던 사람들을 다시 공격하고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 이 초선들이 어제 장재훈 의원의 불출마 선언 후에 완전히 머리 숙이고 지금 찌그러져 있어요 한 초선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재훈 의원 불출마 선언 후 이 사람들이 완전히 머리 숙이고 분위기가 급변했다 윤심이 이게 아닐까 이산이 아닌 개별 나의 일은 김기현 옹이하고 나섰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체제를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들이 나섰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자들의 평소의 행태로 비춰보면 그런데 장재훈 불출마 선언이 딱 나오니까 이게 윤심이 이게 아닌 개별 지금 눈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왕좌왕 어쩌다 이런 초선들을 잔뜩 50명 넘게 3년 반 전에 공천조선 만들어놨는지 정말 이 사람들 지역구 다 공천 받으면 당선 유력한 지역 아닙니까 다시 읽어드릴까요 강민국 진주 배현진 송파 박성민 울산 전복민 부산 양금희 대구 윤두현 경북 이인선 대구 최춘식 경기도에서 제일 텃밭이 좋다는 포천 가평 그러니까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난 3월에 그렇게 김기현 만들려고 뛰어다니더니 그때 김기현이한테 전부 다 무슨 공천 약속이라도 받았던 모양이다 그런데 이제 김기현이가 물러나게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내공천 받기 위해서라면 김기현 체제 유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직생의 각오로 정말 김기현 옹위에 나선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윤심이겠거니 하고 그런데 장지원 불출마를 딱 본 순간 이게 아닌 게 비용 이산이 아닌 게 비용 만약에 이런 해석이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맞다면 이 얼마나 옹색하고 쪽팔리는 행태들입니까 명색이 헌법기관이라는 사람들이 한 중진 의원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의총이 열리면 초선 중에 누가 맨 처음에 나와서 막 떠들면 중진들도 참 그런 중진들도 정말 한심하지 초선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초선보다 더한 오비들이 진짜 더 문제다 김우성이가 영도에 출마하겠답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게 정말 역사의 시곗바늘을 한 20년으로 되돌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김우성이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출마 결심이 굳힌 것 같아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산 영도 출마하냐 그랬더니 고민 중이다 그러면서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황보성이 아주 그냥 불출마도 했는데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지역구가 지금 비어있다 오래전부터 총선에 나와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았다 욕심이 여기까지 나와있어요 김무성이 제 논평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저 정부 경북에는 또 최경환이가 뛰어다닌답니다 충청도에는 이인재가 뛰어다닌다 솔직히 제가 이인재 의원하고는 또 최경환 의원하고는 인간적으로는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죠 가깝지만 이건 아니죠 아니 다선 중진 불출마라고 하는데 이 다선이 사선 오선인데 이 사선 오선들 중에 나이들 보면 다 저보다도 아래인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 사람들도 다선 중진의 용태를 통해서 선거판을 혁신으로 주도해 나가자고 하는 우리 자유파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영원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원들의 열망 때문에 지금 혁신과 용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무슨 뭐가 뛰면 뭐가 뛴다는 말은 있지만 초선들이 이렇게 뛴다고 오비들까지 은퇴 사실상 은퇴했던 사람들까지 다시 나서서 지역구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우리가 김기현 지도부 사퇴시키고 장재원 불출마하고 정말 이 정권의 최고 핵심 실세인 장재원의 자진 불출마 이끌어내고 또 다선 중진들 우리 불출마 대열에 합류할 텐데 그렇게 한들 그렇게 한들 그 쇄신과 혁신의 성과를 이 몇몇의 욕심사 나온 중진들 사실상 은퇴했던 오비들 이 개념 없는 초선들 때문에 다 말아먹게 생긴 것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역사의 시계반호를 10년 20년 뒤로 돌리는 태행적인 행태고 정복주사파들이 제일 좋아할 그런 이적행이다 그렇게 저는 규정합니다 아직까지는 언론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비판은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그러나 필요하다면 정말 전면적인 투쟁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하므로 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하게 바라봐야 될 사안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노정태 경사연이죠 경사연 우리 신범철 박사가 이끌었던 경사연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정태 철학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주장을 했는데 최강욱이가 했던 그 여성 비하 혐오 발언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면서 너무나 흉측한 소리다 그런데 왜 이 말이 나왔는가를 들여다보면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의 선거 전략이 보인다 그랬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은 김건희 김건희 이슈를 최대한 부각해서 김건희 리스크를 최대한 노출시킨다 이게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의 핵심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왜 그럼 김건희 이슈고 김건희 리스크냐 그걸 해야 이재명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다 이재명 리스크를 희석화시킬 수 있다 최소한 양비론으로 몰고 갈 수 있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노정태 의 해석입니다 일리 있어요 왜 일리가 있냐 노정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확실한 고정지지층은 자기들도 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종북주사파 이재명 세력 흔들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은 너무나 많은 약점과 사법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어서 이거를 감출 수가 없을 정도다 그러면 감출 수 없다면 상대방의 약점도 노출시키자 그래서 니나 내나 라는 수준으로 가지고 가자 맞으면 양비론의 진흙당 싸움으로 가지고 가자 그렇게 되면 중도는 떠날 거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떠날 거다 그러면 결국은 고정지지층 더 많이 갖고 있는 이재명 쪽이 이길 수 있다 이게 종북주사파의 계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산법에는 약간 좀 견해를 달리하지만 그러나 종북주사파들이 그렇게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노정태 씨의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이 가요 어차피 이재명의 파렴치한과 사법 리스크는 분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저 자유파 진영의 그런 리스크를 노출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비론으로 몰고 가자 진흙당 싸움으로 몰고 가자 니나 내나로 가져가자 그래서 중도층을 이탈시켜버리자 선거판에서 쫓아내자 그러면 확실한 우리 표가 더 잘 조직돼 있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쪽의 계산이고 전략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판이 선거판이 지저분해질수록 이재명이는 좋아할 수밖에 없다 뭐 나만 그렇게 더러운 거 아니잖아 나만 그렇게 뭐 누구한테 쌍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게 아니잖아 라고 선거판이 더러워질 것을 어떻게든 유도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국회도 파행 파행 파행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의 전략에서 보면 국회도 계속 파행시켜야 된다 막말도 계속 나와야 된다 그래놓고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뭐 묻은 게 뭐 묻은 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식으로 해서 눙치고 가려고 한다 여기까지 분석을 해놓고 노정태 씨가 제안한 대안은 뭐냐 저들이 김건희 이슈 김건희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시키고 노출시켜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예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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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정리를 유석열 대통령이 먼저 해버리면 저 이재명이 저 종북조사파들은 닥쳤던 개꼴이 된다 는 거예요 그래서 유석열 대통령한테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노정태 씨의 이 주장의 문제의식에 제가 공감하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전략과 이런 계산으로 김건희 특검을 저 종북조사파들이 밀어붙이고 있으니 거기에 논리와 이성으로 그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백날 설명해봤자 안 된다 그러니 거부권이 넘어오는 즉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거부권 행사 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거부권 리스크를 끝을 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자고요 저쪽이 올해 말에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할 건데 그러면 그래서 이 법안이 특검법이니까 법안입니다 법안이 오면 뭐 생각하고자 하시고도 할 것도 없이 당일날 거부권 행사에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단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종북조사파가 자기 가족 보호하기 위한 방탄이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할 거니까 웃기는 소리 마 나는 내 가족이라고 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나게 방탄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장모 구속도 감옥이 있잖아요 이게 김대중이 같았으면 노무현이 같았으면 문재인이 같았으면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유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법과 원칙 그걸 지켜나간 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카드가 특별감찰관 제고 문재인이가 겁이 나서 5년 동안 결국은 공석으로 남겼던 그 특별감찰관 제를 유석열 대통령은 당당하게 임명을 해서 운영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면 김건희 이슈 김건희 리스크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이걸 쭉 유도해서 최대한 이번 총선을 이재명 선거가 아니라 김건희 선거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종북주사파의 전략 구도를 완전히 원천적으로 박살낼 수 있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가 특별감찰관제 임명이다 이런 문제 이런 차원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특별감찰관 임명이라고 하는 문제를 연동해서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배치하는 이런 구체적인 검토가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제제기 해놓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우리에게 미국은 제가 우리에게 미국은 이라는 정론일침을 준비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저녁에 세금융사회연구소라는 데서 우리 금융계 현업에 종사하는 중견인 간부들 대상으로 특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밤에 특강의 주제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 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KTV나 여러 군데에서 K방산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자주국방에 대한 또 방산의 역사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 예지력 통찰력에 여러 번 감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 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할 때 그 직전 그 직후 미국의 역할이 늘 그동안 학계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고 또 제가 다시 공부를 해봐도 그런 점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근대하 대통령 박정희 그리고 어제 제가 했던 12.12 농평 이런 것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대통령들 특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논평을 준비했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9시가 넘어서 제가 칼럼도 해야 되고 여의도 뒷담화 두 분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니까 이 주제는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이게 뭐 아주 급한 이슈가 있어서 제가 이 논평을 준비한 게 아니니까 다음으로 넘겨서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차분하게 미국과 한국은 어떤 관계인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근대하 대통령 박정희와 미국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좀 깊은 역사적 국제정치적 전략적 사고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론 1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김기현이 당위처와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저의 몫이다 이러면서 9개월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집권당 대표입니다 집권당 대표가 물러날 때는 최소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정치회의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나아갈 때의 당당한 위풍 못지않게 물러날 때의 담백한 모습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sns 시대라고는 하지만 페북에 글 하나 올린 것으로 집권 여당의 대표직을 사퇴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김기현은 대표직 사퇴 직전에 이준석을 만났어요 비공개 비밀로 그 만났다는 사실을 이준석이가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바람에 알려지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준석이가 그걸 공개한 30분 후에 페북에다가 대표직 사퇴를 썼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장재원 사퇴 때는 우리 자유오판 모두가 다 그 절단 을 높이 평가하면서 아쉬움과 다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사퇴를 했는데 뭐하는 짓이냐고 하는 강력한 분노가 어제 하루종일 오늘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다른 꼭지로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은 당대표가 사퇴한 비상상황이 됐습니다 당헌당규에 따라서 윤재혁 원내대표 당서열 2위 윤재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비대위를 구성할 수도 있고 조기전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전망은 조기전대보다는 비대위로의 전환 쪽으로 갈 것 같다고 하는 전망입니다 누굴 비대위원장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김기현이 사퇴하자 김기현이 임명한 당직자들도 같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만희 사무총장 유이동 정책위의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윤재혁 대표 권한대행은 업무공백을 우려해서 일단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이것은 비대위로 가든 조기전대로 가든 어쨌든 다음 지도부가 등장하면 교체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는 김기현 대표 사퇴는 시작일 뿐 다 안 베끼면 미래가 없다 장제원 김기현의 불출마 선언과 사퇴는 쇄신의 시작이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 새로운 당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인요한 원희룡 한동훈 늘 중심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인요한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는 혁신위가 아닙니다 혁신위는 지르기만 해도 돼요 또 그런 면에서 인요한은 잘 질렀어요 그러나 비대위는 지르기만 하는 그런 지도부 일 수가 없어요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정에서 온갖 돌발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를 다 수습할 최종적 책임이 새 지도부 비대위에 있는 겁니다 대단한 정치적 경험과 연륜이 없으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3년 반 전에 황교안 지도부가 결국 그 공천 파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김영호에게 놀아나는 바람에 다 이겼던 선거를 완전히 역전패 당했던 그 뼈아픈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요한 비대위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비대위는 비대위원장은 잘했다는 얘기를 듣기보다는 이것도 못하냐고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지역에 한 사람이 공천이 확정되면 적어도 7,8명은 탈락한다는 뜻입니다 이 후유증을 다 수습해대야 돼요 그게 어디 칭찬받을 일이겠습니까 욕을 더 많이 들을 자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권에 입문하자마자 당장 돌아올 온갖 그런 비난과 오물을 뒤집어써서 더럽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은 정치판에서 뼈가 굵고 적어도 당내 정치에서 웬만한 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정치력을 갖춘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지금 여러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저는 원희룡이 적임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상 이런 온갖 역풍과 풍파를 견뎌낼 사람이면 정치적 연륜이 많아야 되는데 정치적 연륜이 많다 보면 다선이 되고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참신한 인물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퇴색될 수가 있어요 그 점에서는 원희룡은 참신하고 일 잘한다는 그런 평판에 더해서 그런 정치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훈 카드는 지금 섣불리 꺼내서 그 예리한 칼날을 무디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여의도 뒷담화에서 송국권 대표 지석규 대표와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투탑이 꼭 선대위의 투탑이어야 될 이유가 없다 비대위원장 원희룡 선대위원장 한동훈 이런 투탑이 그야말로 역할분담으로 좋은 투탑이다 그리고 이렇게 선대위원장을 한동훈이 맡게 된다면 전국 유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구 출마는 적절치한다 비례대표 상징성 있는 자리에 배치하고 그리고 선대위를 이끌게 하고 비대위는 선대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면서 온갖 역품과 정치판에 지저분한 것들을 쓸어내고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비대위 선대위원장이 비례대표로 출마할 경우에 상징적인 자리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2번 여성이 1번이니까 남성인 한동훈 장관을 2번에 놔서 이 사람이 우리 당의 대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또 당선권 안팎으로 18번 20번 로 배치해서 이 사람 당선시키려면 여러분 비례대표 더 찍어주세요 이게 김대중이가 한번 써서 성공했던 전략인데 박찬종이 썼다가 실패했던 전략이기도 합니다 리스크가 상당히 커요 반면에 2012년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치를 때는 10번인가를 받았어요 11번인가를 받았습니다 딱 가운데 받았어요 딱 가운데 받아서 당선 안정권에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맨 앞에 배치하거나 그야말로 당선 아슬아슬한 그 지점에 배치하거나 아니면 한가운데 배치하거나 그것은 여러 당의 전략 속에서 결정될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원희룡 비대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손대위원장 그 중간에 공관위가 뜨지만 공관위는 공천 작업 끝나면 없어집니다 임시기구예요 혁신이와 마찬가지 선거를 끝까지 밀고 갈 투톱은 비대위와 선대위입니다 그래서 비대위 원희룡 선대위 한동훈 투톱이면 현재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힘이 가용가능한 자원 중에서는 최적의 조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미 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김기환한테 인간적으로 제가 비난하거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떠나는 뒷모습까지 이러냐 아무리 당대표를 사퇴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김기환은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정치인의 기준에 맞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기환이 김기환이 대국민 기자회견도 아니고 페북에 글 하나 올려서 당대표 그것도 집권여당의 대표직을 사퇴한 것은 두고두고 아마 적절치 않은 행보로 비판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보다도 더 부적절한 행보는 대표적 사퇴 직전에 이준석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예 공개적으로 대놓고 한 것도 아니고 이준석이가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바람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분 후에 사퇴 하는 페북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찌질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유튜브에서 뭐라 그랬냐 김기환이가 만남을 공개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저도 동의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만남을 공개해도 될 것 같으면 집권당 대표가 공개를 해야죠 또는 당 대변인 지켜서 공개를 해야죠 그러면서 원래는 제 거취에 대해 얘기하려고 만났는데 어쩌다 보니까 김대표 거취 얘기를 더하게 됐죠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김기환이가 대표직 사퇴할 때 마지막으로 조언을 받은 게 이준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이준석이가 김기환이하고 만나자고 약속을 며칠 전에 했을 텐데 그 약속한 시점부터 김기환이를 적극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컨대 지난 12일 날 이준석이는 용산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김기환 대표를 린치하는 당신들은 정말 싸가지가 없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김기환을 막 옹호하고 나섰어요 또 어느 방송에 나가서는 지난 7일인데 국민의힘의 좋아하는 당원들 3명을 꼽았습니다 김기환 주호영 김도읍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것 같고 시비 걸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김기환의 대한 태도가 이렇게 확 바뀐 거예요 며칠 동안 또 유튜브에서도 나 김기환과 만났다 하는 얘기를 하는 유튜브에서도 저와 김대표가 대표와 원내대표로 있을 때 저희는 승리조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이준석이가 얼마나 윤석열 후보를 애를 먹이든지 그때 이준석이가 그렇게 윤석열 후보를 애를 먹일 때 그때 우리가 다들 뭐라 그랬습니까 이준석이는 원래 그렇다 치고 김기환이는 뭐하는 거야 도대체 대표와 당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김기환이가 이준석이 하나 제압을 못하냐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둘이서 짜고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호흡이 잘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호흡을 잘 맞춰서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공경에 처하게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가 이렇게 얘기했댑니다 김기환한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시라 버티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버티라 김기환의 대표 사태는 국민의힘이 혁신과 세신으로 가느냐 아니면 기득권이 안주하느냐 갈림길이었어요 따라서 동기가 무엇이었든 김기환한테 버티라고 했던 자는 이적행위한 겁니다 기존 질서에 매물돼서 선거 저다 이 말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그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준석이가 그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개념 없는 초선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김기환 사수를 외쳤던 겁니다 이것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부안해동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선중진 용태 못지않게 이 개념 없는 초선들을 한번 정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준석이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유튜브에서 대놓고 했으니까 김대표가 김기환이가 김건희 여사 등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너무 피해 입으시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대통령 대통령 부인이 어디 다른 사람입니까 이준석이한테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김기환이한테 당신 말이야 윤석열을 위해서 김건희를 위해서 네가 희생될 필요 없어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조금만 맞으면 다시 김기환이하고 호흡을 맞춰서 총선 승리를 이끌려고 했던 것 같다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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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한편으로는 김기환이랑 뒤로 만나가지고 지구들이 다시 당 장악하고 할 음모를 꾸민 거예요 이런 이중프레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준석이가 이중프레이를 하는 거는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렇다 칩시다 당 대표가 어떻게 이런 이중프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김기환이 갑자기 페북에 당 대표 사퇴문을 올린 거는 이준석이와의 만남을 이준석이가 유튜브에서 발설하는 바람에 어렵게 될까 봐 미리 사퇴문을 급하게 써 올린 거다 이 상황을 보고 김태흡이 한마디 했어요 대통령과 당을 비판하고 헛 출당한다 출당한다 하는 이준석이를 왜 만나고 당 대표직을 그만두는 매우 부적절하다 어떻게 떠나는 뒷모습까지 이렇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후속 쇄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옥석은 가려야 한다 중앙일보 기사인데 김장연대 이것도 잘못된 용어죠 어쨌든 장재원 김기현이 퇴장한 후에 여당이 물갈이가 금물살을 타게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추가 혁신 대상이 누가 되느냐 이런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를 쭉 보다가 제가 1회목에서 좀 정리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김기현 사퇴를 주장해 온 사람 중에 이용호 의원이 있는데 이용호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건성동과 윤환홍 두 분은 전당대회 이후에 정치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책임을 묻는 게 옳지 않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실제로 이용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장재원은 전당대회 이후에 무슨 역할을 해서 그만두게 된 거냐 장재원은 전당대회 중에 초선들이 48명인가가 나경원 주저앉히려고 연판장이 뭔지 돌리면서 난리를 폈을 때 그 논란 속에 이선 후퇴를 했어요 그 후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원장 말고는 중앙정치에 관여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도 장재원은 물러났습니다 왜? 그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선 특정 사안을 장재원이 잘못하거나 실수해서 물러난 게 아니에요 반면에 권성동은 장재원이 갖고 있는 상징성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한 상징성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원내대표할 때 특정 사안에 명백한 잘못도 저지른 사람이에요 대통령 메시지를 사실상 언론에 슬그머니에 알린 그런데 권성동이 전대회 이후 아무것도 역할을 한 게 없으니까 물러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정치가 고도의 추상적 상징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장재원이 무슨 죄를 지어서 잘못을 범해서 물러나는 겁니까 장재원이 물러나야 변화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물러난 거예요 그 상징성 때문에 그럼 권성동은 장재원과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더 하면 더 했지 지금 영랑권의 다선중진들 용태론이 제기됐고 이제 그런 후속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그 영랑권 다선중진들은 뭘 잘못했길래 물러나야 됩니다 그 또한 그들의 상징성 때문에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갖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전당대회 이후에 김기현 지도부에서 한 게 없다 그런데 왜 물러나야 되느냐 그럼 다선중진들한테 왜 물러나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뭐 한 게 있어요 전혀 쇄신과 혁신에 맥락을 잡지 못하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권성동 사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이 물러나야 국민의힘 진짜 제대로 변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국민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요한도 세 사람의 퇴진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김기현 권성동 장재원 그런데 이 기사에 보면 갑자기 말이죠 맥락도 맞지 않는 이철규 인재형위 위원장의 험지 출마 얘기가 나와요 이미 여러 언론에서 윤핵관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험지 출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 음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도살인의 음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나마 국민의힘이 저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보이면서 잘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였습니다 그나마 인재영입 영역에서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정 교수 영입 하정훈 교수 원장 영입 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확실히 괜찮다 이 인재영입이 이번 총선의 핵심적인 승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재영입을 총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이철규입니다 인재영입에서 뒤처져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없앴으면 하는 사람이 이철규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김기현은 그냥 스테이해라 그냥 당대표직 유지해 줘면 좋겠다 변화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상징이 되니까 대신에 저 인재영입에서 우리보다 발빠르게 앞서가고 있는 이철규는 어떻게든 없애야 되겠다 이게 차도살인입니다 지구들이 직접 없앨 수가 없으니까 남의 손을 빌어서 제가 후속 쇄신은 더 거세게 일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옥석은 가려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까지 쇄신의 이름으로 마구 쳐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잘하고 있는 것이 인재영입이고 그걸 총 지휘하고 있는 게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좌파의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 보호해야 한다 인재영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수십 명을 만나요 한 번씩 만나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그야말로 상고처료 사고처료를 하면서 영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재영입 책임자한테 어딘지도 모르는 험지에 나가서 당신 선거를 해라 인재영입 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불충만을 요구하지 옥석을 가리자 지금 그나마 우리가 비교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인재영입 부분에 있어서는 이철규의 계속적인 영입 활동에 적극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올드보이들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 저는 올드보이라는 단어 자체를 정치권에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마땅치는 않습니다만 언론들이 그렇게 쓰니까 왜 진짜 올드한가 봤더니 진짜 올드하네요 지금 이인재 고문이 충청도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출판기념회까지 했는데 75세입니다 이게 다 만나입니다 만나 김무성이가 영도 출마한다고 지금 불숙 72세예요 이인재 고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인재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 맥아드 장군이 6.25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으로 참전했을 때 나이가 71세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출마가 뭐가 이상하냐 이랬는데 맥아드 장군은요 그 훨씬 전에 군대 예편을 했어요 시민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두 개의 전선 미국이 하나는 독일을 상대하는 유럽 전선 또 하나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벌이면서 시작된 아시아 태평양 전선 이 두 개의 전선을 맡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유럽 전선은 아이젠하워 장군 맥아드의 직계 후배죠 아이젠하워 장군이 맡았어요 맡고 있었어요 태평양 전선을 맡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민으로 복귀한 지 한참 된 맥아드를 미국 정부가 불렀습니다 다시 군에 복귀를 시켰어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 사령관을 맡긴 겁니다 국민의 요구 국가의 요구에 의해서 71세 된 맥아드 사령관이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을 지휘하게 된 거예요 2인재건 김무성이건 국민이 부르고 국가가 부르면 응답해야죠 그런데 지금 2인재를 김무성을 국민이 부르고 있습니까 국가가 부르고 있습니까 81세 박지원이는 논평할 가치도 없습니다 정동영 정동영 70세 천정백 69세 다들 5선 6선씩 했던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의 행보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행보입니까 아니면 노욕입니까 김기현 김기현 울산 출마는 쇄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김기현의 퇴장하는 뒷모습이 정말 꼴사나웠습니다 이준석이하고 만나서 했던 이야기의 수준도 천박하고 또 그걸 비공개로 했다가 이준석이가 갑자기 유튜브에서 공개하자마자 허겁지겁 페북에다가 대표적 사퇴 글 하나 올리고 하는 이 김기현의 찌질함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쪽팔려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김기현이는 처음도 그랬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자기는 떡 두 개를 들고 있어서 대표라는 떡과 울산에서 출마만 하면 당선되는 울산 남구 지역구 출마 이 두 개를 놓고 있다가 하나를 슬그머니 내려놓으면서 하나는 챙기는 식의 전략을 구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김기현이는 대표직은 사퇴했으니 울산 남구 출마는 내가 해도 당에서 뭐라고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몇 군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기현이 울산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당 대표직까지 내려놨는데 야박하게 그것까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좀 그러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얘기를 저한테 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이거 정말 김기현식 꼼수 이거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다시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 대표직 사퇴했다고 지역구 출마는 그냥 용인하면 그러면 당 대표직 못했기 때문에 지역구 출마가 안 된다는 상황이 되는데 다른 다선 중진들의 경우에 이게 말이 되냐 명분이 되냐 말이에요 또 김기현 대표직 사퇴한다고 그러더니 다시 지역구에 출마하네 새시는 무슨 새시는 무슨 이런 비아냥이 바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재원은 당 대표를 못해서 불출마 선언을 한 거가 되지 않습니까 실력으로 따지면 김기현이 당 대표감입니까 장재원이 당 대표감입니까 지난 전대에 장재원이 출마했으면 장재원이 당연히 대표가 됐겠죠 그래서 저는 김기현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르겠어요 명분을 제대로 세워서 정말 모양 좋게 선당 후사를 하면서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을 수렁에서 건지는 그런 영웅적 결단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물러나면서까지 먹던 우물에 침 뱉는 식으로 하고 간 이 김기현이가 당 대표직 하나 그만뒀다고 해서 지역구 출마를 허용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김기현의 울산 지역구 출마를 허용하는 순간 당 새시는 그대로 다시 역행하게 됩니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원희룡 비대위원장 한동훈 선대위원장 투톱으로 가야 한다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저께 우리 여의도 뒷담화에서도 그런 취지로 우리 송국권 대표 지석규 대표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이 두 사람은 비대위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음 비대위원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건강한 당정관계 정립을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들어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는 비대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나경원은 지금 여권의 정치 작동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비대위원장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대위원장 스피커가 좀 더 커져야 하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존재감 있는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안철수는 당과 정부가 서로 일치한다고 해서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그러면서 가능하면 민심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함께 가야 시너지가 난다 그렇게 해서 할 말은 하는 비대위원장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대체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비대위원장을 비대위를 조기 출범시킨다는 데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한 사람 1인 체제로 한다는 데 대해서도 당내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복수의 비대위원장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었는데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비상상황에 비상대권을 행사하는 자리인데 그걸 2명 3명의 공동 비대위원장을 두는 순간 어떻게 비상상황에 맞는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공동 비대위 체제는 혼선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로 모아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인 단독 비대위원장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됐다면 최대한 빨리 출범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대개 후보로 두 사람이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거론은 되고 있지만 두 사람으로 압축된 것 같은데 원희룡 한동은 두 사람으로 압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대위와 선대위는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선대위부터 말씀드리면 선대위는 그야말로 당의 선거의 간판입니다 전공유세를 책임지고 해야 될 사람입니다 참신하고 유능하고 대중적 지지와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할수록 좋습니다 국민들에게 지지도 별로 받지 못하고 비호감이 많은 사람이 선대위원장 한답시고 전국을 유세하면 돌아다니면서 표마 떨어뜨리게 됩니다 몇 년 전 지방선거 때 홍준표가 대표로서 지역 유세를 하려고 그럴 때 후보들이 제발 제 지역에는 좀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홍준표의 전국 유세 자체가 취소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선대위는 그런 자리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서는 한동은이 그래서 가장 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비대위는 뭐냐 비대위는 당이 지금 비정상적이고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 내를 수술이고 수습해야 될 책임을 맡고 있어요 말하자면 안방만임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대위원장이 바깥에 나가서 돈 벌어올 때 집안에 걱정거리가 없도록 온갖 뒤칠락거리를 다 해내는 것이 비대위원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손에 흙 묻히고 옴을 묻혀도 툭툭 털어낼 수 있는 정도의 경험과 경륜과 터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대위원장도 선대위원장도 다 중요한 자리지만 그 역할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원장에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할 비대위원장에는 원희룡이 적합하고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선대위원장에는 한동훈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순서를 보더라도 비대위원장은 다음 주라도 출범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지난번 개각에서도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언젠가는 여의도에 들어올 것을 예정하고 있어서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이런저런 검토가 이미 진행되고는 있으나 원희룡 장관보다 한 발 늦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이미 다 개각 발표가 됐고 후임 청문까지 지금 일정이 잡힌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한동훈 장관보다 일찍 복귀할 수 있어요 여의도로 진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라도 출범시켜야 될 비대위원장에는 원희룡을 추대하는 것이 흐름상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또 나경원 안철수가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한테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원희룡이 누굽니까 소장개혁파의 선봉장 아니었습니까 늘 당에서 비주류로 비판적이고 쓴소리하다가 비주류로만 돌았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허업을 맞춰서 가장 많은 성과를 낸 장관으로 다들 평가하고 기대가 있지만 원희룡의 개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20여 년의 정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할 말은 하는 원희룡 저는 그런 의미에서 원희룡 비대위원장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원희룡 비대위원장이 들어서서 선대위 구성을 하면서 귀를 좀 닦아놓고 여기에 선봉장으로 한동훈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전국 선거를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 치르는 방식으로 투톱을 서로 각각 장점과 단점이 각각 다른 주특기가 서로 다른 두 카드를 투톱을 이런 방식으로 역할 분담하고 배치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정론 1쯤이었습니다 정론 1쯤